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좋은 선방 여러 번 보여주었던 파라 골키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히 페널티 스트로크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페널티 스트로크 상황에서 슈팅을 예측을 했나요? 페널티 스트로크. 제 팀은 엠포에 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를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로써 이번 대회 첫 승을 따냈던 말레이시아입니다. 팀원들에게 남은 경기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내일은 인디아와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경기가 인도 경기인데, 팀 정신을 유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경기 승자 말레이시아의 레이 달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술적으로 아주 역습 공격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전술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обс Во용 How can you prepare for today's game tactics? 오늘 선수 we know we are not a very strong team. we have some players who some Good players. We try to minimize and try to use only a Good player. We play very defensive and then we try to hit them on Counter attack. That is our strategy today because we know we try to go and open up. 우리 팀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습적인 부분을 좀 많이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는 또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도와의 경기인데요 인도와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처럼 인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한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레이 달마 코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